타판폭포는 라오스 남부에 위치한 볼라벤고원의 가장 인상적인 자연 명소 중 하나입니다. 이 폭포는 라오스의 아름다움을 상징하며 방문객들에게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다음은 타판폭포에 대한 상세한 설명입니다. 첫 번째, 위치 및 접근성. 타판폭포는 팍세에서 약 38km 떨어진 볼라벤고원에 위치해 있습니다. 팍세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약 1시간 거리에 있으며 도로 상태가 좋아 접근성이 비교적 용이합니다. 볼라벤고원으로 가는 여정은 라오스의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 특징. 타판폭포는 두 개의 폭포가 약 120m의 높이에서 동시에 떨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로 인해 매우 인상적인 광경을 연출합니다. 이 폭포는 주변 지역에서 가장 높은 폭포 중 하나로 특히 우기에 방문할 경우 더욱 웅장한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주변 지역은 열대 우림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다양한 야생 동식물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세 번째, 활동. 타판폭포는 짐라인을 포함한 다양한 야외활동을 제공합니다. 짐라인을 타며 폭포위를 날아가는 것은 스릴 넘치는 경험을 선사합니다. 폭포 근처에는 여러 관측대가 있어 다양한 각도에서 폭포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주변 지역은 트래킹과 하이킹을 위한 경로가 잘 조성되어 있어 자연을 사랑하는 탐험가들에게 안성맞춤입니다. 네 번째, 방문 팁. 우기철인 5월에서 10월까지 방문하면 폭포가 가장 웅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시기는 비가 많이 내림으로 방문 전 날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판폭포 근처 에세는 숙박시설이 제한적이므로 팍세에서 하루 여정으로 방문하거나 미리 숙소를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짐라인과 같은 활동에 참여할 경우 사전에 예약하고 안전지침을 잘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판폭포는 라오스를 방문하는 여행자들에게 자연의 아름다움과 모험을 동시에 제공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볼라벤 고원의 숨겨진 보석과 같으며 라오스의 평화롭고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경험할 수 있는 완벽한 장소입니다. 타판폭포 방문은 라오스의 숨겨진 자연 경관을 탐험하고 싶은 여행자들에게 꼭 추천하는 여행지입니다. 이 웅장한 자연 불가사의 앞에서 여행자들은 일상의 번잡함을 잇고 자연의 장엄함에 완전히 몰입할 수 있습니다. 짐라인과 같은 모험적인 활동은 방문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며 주변의 풍부한 생태계와 열대우림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볼라벤 고원의 이 매력적인 명소는 지속가능한 여행과 자연 보호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기도 합니다. 타판폭포와 같은 장소를 방문할 때는 우리가 발을 디디는 모든 곳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후대에도 이러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계속해서 공유할 수 있습니다. 라오스 타판폭포 방문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자연과의 깊은 연결을 경험하고 우리 주변 세계의 경이로움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라오스의 이 멋진 자연경관 앞에서 여행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라오스 타판폭포 방문은 단순한 여행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